여러분, 질병관리본부에서 남아공발, 변이, 이거 한번 삽질했던 거 아시죠? 이게 4월 말 기사예요.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셀트리오는 신중 코로나 감염증 항제치료제 레키로나가 동물실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이 남아공발이 지금 베타죠? 그렇죠? 베타예요. 인두빨 변이가 델타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실험에서는 레키로나의 중화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다시 확인됐으나 동물실험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세포류 실험에서 효능이 떨어진다고 동물실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질병관리청에서도 한번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알았을 텐데 부랴부랴 친절하게도 오늘 델타 변이 효능에 반응이 떨어진다고 브리핑을 해줬어요. 기존에 유행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각각 감염시킨 패럿에 인체에 투여할 만큼의 레키로나를 주입한 결과 모두 호흡기내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에서는 레키로나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중화능력이 떨어졌으나 동물실험에서 임상적 치료 용량으로 레키로나를 투여할 경우 효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패럿에게서도 기존 동물실험과 유사한 수준의 바이러스가 감소가 나타났다며 동물실험 결과 레키로나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치료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를 임상을 실험하고 치료제 개발을 한 것은 처음 코로나19 항체를 추출해서 만든 거잖아요. 완치자의 항체를 치료를 해서 그때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나올 줄 몰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항체를 최적의 항체를 골라서 이렇게 남아공 빨 변이 이것도 세포주에서는 효능이 떨어졌지만 동물실험 패럿에서는 이렇게 효능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친절하게 또 델타 거를 세포주에 실험을 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회사에서 이거에 대한 남아공 빨 변이랑 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반박 기사가 나왔어요. 뉴스1에서 나왔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6시 25분에 6월 25일 7시 40분에 송구가 돼서 요거 내용 한번 보실게요.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델타 변이주 동물 효능 실험서 치료 효과를 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포주 수준의 효능 분석에서 레키로나가 델타 변이주에 대한 중화능에 현저히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연구원 델타 변이주에 대한 레키로나의 동물 효능 평가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셀트리온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 이 보건연구원은 동물 효능 평가가 며칠 내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친절하게 오늘 그것도 장중 2시 넘어서 설명을 했어요.